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지금 제가 많이 지났는데, 제가 많이 지났는데, 네, 수고들 많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세상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 징조입니다. 성경에 세상 끝이 되면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세계 인구가 4명이다. 그러면 4명 중에 한 명이 죽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25%, 25%가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인류에. 1주에? 네, 모든 사람의 25%가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는,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더 무서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내가 정말 죽으면 청구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죽으면 청구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다 지옥에서 전도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지옥과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우리는 다 지옥에서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 지옥에서 전도해야 돼요. 코로나 보다는 지옥이 천배, 만배, 억배 더 무서운 데니까, 영원한 데니까, 가족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예수님이 끝에 다시 오시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네 죄를 용서해서 천국에 보내려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다가 왔느냐. 물으실 거에요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아주 창피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못 갚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서 안 그러면 창피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게으르지 말고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돈도 벌어야죠 또 결혼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그거 다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먼저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다 권져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생활을 하게 된다 예 여기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구원을 어떻게 받고 신앙생활을 다 나오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진 일으신 그런 문제들이 비린내고 이게 지금 세상이 끝날 때 징조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끝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 죄 용서하시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갖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도 있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가족들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을 다 지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고 상까지죠. 안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싫어하시고 지옥은 안가요. 지옥은 안가지만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자의 답이 돼도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 가족들 다 전도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우리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저런 분들 생각하면서 좀 참고 신앙 생활을 하고. 네, 우리 교회에서부터 10분까지 다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 우리 천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가 3년 전까지 다 있겠죠. 우리 5년 전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이벵에서부터 10분까지 다 있잖아요. 프레이벵에서부터 10분까지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도집 했던 것들 여기저기서 다 했잖아요 여기 시스폰 목사 거기서 지표한 거네 여기 시스폰 목사 교회에서 바탄가 여기 보면 여기는 쌈돌 형제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재밌게 교제하고 놀고 그랬잖아요 여기 시스폰 목사들 다 있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저 우리 저 여기 바티멘체 목사들 다 있네요 여기 소파에 와락 뭐 이런 목사들 다 있어요 여기는 바티멘체 여기 우리 사본 형제 사본 브라더 사본 여기는 바티멘체 우리 찬 형제가 통역했어요 브라더 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여러가지 자료들 많이 있어요 불 좀 켜주시고 와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 자리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 우리 어떻게 말씀 공부해야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모이 비 파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는 더이상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가족들 지옥 안가고 그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뵙에서 꼭 다른 곳에서 우리의 방향을 나누는 모든 게 그의 방향이ста utmost에 주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센데 요건 같이 읽어봐요 네 뵙 1,2,2,3 5,1 6,3 7,5 7,4 7,4 8,4 8,4 9,4 9,4 10,4 10,3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그러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처럼 네, 제가 또 한 번 읽어봅시다 이건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에 붙은 가지인데 우리가 교회에 붙어있으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고 또 올 수 있으면 와서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예수님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때문에 오늘 저녁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때문에 공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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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일요일 날 10시에 모이는데 온라인으로 밖에 참석을 못하면 온라인으로 보시고 올 수 있으면 무조건 와서 무조건 와서 말씀 듣고 갑시다 저는 오늘 저녁때문에 공부하시고 우리가 저곳을 안으로 되돌아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지옥의 그림자 잖아요, 지옥의 그림자. 이게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불 속에 산다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으니까 이런 지옥 불 같은 것은, 지옥은 아니지만 산 꼭대기에 놔뒀다고. 이게 터지면 사람이 몸에 들어가면 녹아서 없어지지만, 지옥은 녹아서 없어지지 않고 뜨겁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 절을 용서하셔서 내가 지옥을 안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자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정한 삶을 통해서 지옥을 안 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가 있는 것만으로 인정한 삶을 보면, 세상 끝날 때 이런 일이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지금 캄보디아가 비가 두 달 빨리 왔죠?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더워져서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4월 달에 비 온 곳은 캄보디아 사람도 한 번도 경험 못 했을 거예요?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더워져서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앞으로 더 무서운 일을 생긴다고요?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더워져서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이 부분은 교회가 막 타락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잖아요. 교회가 안 뽑아 타락했다고요. 교회가 잘못되고 있어요. 교회가 잘못되고 있어요. 한국에도 교회가 많지만 제대로 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잘못됐어요. 대부분이에요.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교사들 믿지 말고 성경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 받고 신앙도 해야죠. 신앙도는 그룹을 위해 신앙을 빌고 있는 것으로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에서 전쟁하잖아요. 미얀마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싸우기 직전이잖아요. 홍콩 때문에. 이게 나중에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품이 아니라 이외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유럽이 하나가 된다고 돼있어 성정에 유럽도 하나가 됐지 캄보디아는 작년에 비가 와서 난리가 났지 미얀마가 터져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교회를 타락해가지고 목사들이 다 잘못되고 있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이제 주님 오실라에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그 뒤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라고 뭐가 더 중요한지 이 세상은 잠깐 잠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뭐가 더 중요하냐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내가 신앙상 못하면 다 지옥 갔잖아 그 책임을 어떻게 지을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같이 성경 읽고 계속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스라엘에서 이 뾰족한 가시나무에 머리가 찔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잖아요 요거 제 손이에요 제 손가락 이스라엘 가사 이 뾰족한 것이 머리에 찔려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멸류가 못 박히고 예수님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섭자가 나오실 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 예수님의 십자가 왜 되는지 예수님의 시중에는 예수님의 시대에 여호와 집게카드를 이럴許어 예수님의개발 기스트라 예수님이 raise 뼈지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경 14번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목을 올려놓고 칼로 잘라져서 목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돈이 부족하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 안하려고 그러잖아요. 겨울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의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내 가족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이제 세상 곧 끝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내로 인해 삶을 만들어 놓을 땐 현실이 많이 하고 생긴 아릇농사에 있는 것 같아요. 부족은 많이 다 받을 때의 반복하고 주변에 있는 것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부터 우리 좀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부터 우리 좀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엄청난 상으로 갚아 주실 거예요 내 가족들 다 지옥에서 건집마다 천국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돈도 못 벌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나 항상 천국을 생각하고 우리가 곧 끝난다 이 모든 것이 그런 생각하고 천국 가서 받을 상을 생각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신앙성을 열심히 하면서 10명 이하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엘로우조는 우리 여기 엘로우조니까 10명 이하로 모이면서 모일 수 있으면 합시다 그러니까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실 수 있으면 이번 주 일요일날 10시에 오시고 못 오시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듣고 와도 10명 이하로 안 되니까 마스크 쓰고 다 띄어서 안 입고 이렇게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럼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숲속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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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속마이.